이번 시간에는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정보통신에 대한 방법들과 개념들, 기기들과 그리고 정보통신에 사용되는 회선들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정보통신과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통신 프로토콜에서는 프로토콜의 개념과 그리고 OSI 계층, 7계층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프로토콜을 제정한 표준한 기구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토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통신규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통신 시스템 상에서 개체 간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 전송을 위한 이러한 규약들을 통신 프로토콜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통신 프로토콜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구성 요소로는 먼저 구문, 그리고 의미, 그리고 타이밍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문은 데이터의 형식이나 또는 부호화 및 신호 레벨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각 비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해당 패턴의 해석과 해석에 따른 전송의 조정이나 그리고 오류 제어를 위한 제어 정보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타이밍은 접속되어 있는 개체 간의 통신 속도의 조정, 그리고 메시지의 순서 제어 등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가 통신 프로토콜에서의 기본 구성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문, 의미, 타이밍 이 세 가지의 요소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으로는요. 첫 번째로 단편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응용 개체가 데이터를 메시지 단위나 또는 연속적인 스트리밍 형태로 보내게 되면 낮은 계층에서는 이 데이터를 같은 크기인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는 그러한 작업이 단편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이 단편화라고 하는 것은 통신망에서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블록으로 분할을 해서 수신을 하겠다라는 것의 이유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프로토콜 데이터의 단위 크기가 작아야지 오류 제어가 편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버퍼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버퍼라고 하면 우리가 일시적인 기업 공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규모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저장 공간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고 낭비가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퍼를 줄이고 그리고 오류 제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편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송 설비를 공유할 때에 적은 시간으로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단편화,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 중에서 단편화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프로토콜의 기능으로 재합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화의 반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층에서 단편화에서 보낸 데이터를 상대왕의 대등한 계층에서 받아서 결합하는 기능이다라고 했는데요. 조각이 난 블록들을 다시 하나의 데이터로 맞춰주는 결합하는 그런 기능이 재합성이다 라고 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캡슐화 기능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제어 정보를 첨가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때의 제어 정보는 주소, 그리고 오류 검출 코드, 그리고 프로토콜 제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첨가하는 캡슐화라는 과정도 역시 프로토콜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의 제어 정보에서 주소와 오류 검출 코드는 앞서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정보통신 부분에서 한 번 더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네 번째로 연결 제어 기능입니다.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이다라고 했고요. 자, 이때의 과정, 연결 제어 과정은 연결 확립, 그리고 데이터 전송, 그리고 연결 해제의 이 과정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콜의 다섯 번째 기능은 흐름 제어 기능입니다. 즉,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개체가 근원지로부터 송신되는 데이터의 전송량이나, 그리고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도 역시 프로토콜에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류 제어. 즉, 전송 중 발생 가능한 오류를 검출, 그리고 복원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가 동기화 기능인데요. 자,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프로토콜 개체가 동시에 명확히 정의된 상태, 즉, 초기화 상태, 검사점 상태, 그리고 종료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동기화 기능은 이 시작 순간의 체크 포인터의 기능, 그리고 통신 종료의 수행과 같이 두 개의 자의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프로토콜의 기능들 중에서 마지막 여덟 번째는 순서 결정 기능이 있겠는데요. 네,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가 전송되는 순서를 명시하는 기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결 중심의 데이터 전송에만 사용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순서 결정을 하는 목적은 전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 파악, 그리고 흐름 제어, 그리고 오류 제어를 위해서 데이터의 순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순서 제어는 송신 측이 보내는 데이터의 단위 순서대로 수신 측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프로토콜의 여덟 가지 기능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기능들이 무엇인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프로토콜의 전송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의 세 가지 대표적인 전송 방식인데요. 첫 번째로 문자 전송 방식, 두 번째 바이트 전송 방식, 세 번째 비트 전송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전송 방식은 특수문자를 사용해서 정보 메시지의 처음과 끝, 그리고 실제 데이터의 처음과 끝을 표현해서 전송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특수문자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앞서서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의 끝과 처음과 끝을 각각 표현해 준다라고 했고요. 자, 바이트 전송 방식은 헤더의 처음을 표시하는 특수문자, 그리고 메시지부를 구성하는 문자 개수, 메시지의 수신 상태를 표시하는 제어 블록, 그리고 블록 체크를 포함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더라고 하면 데이터를 전송할 때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켜서 전송하는 것이 바로 바이트 전송 방식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비트 전송 방식은 특수한 비트 패턴의 플래그 문자를 메시지의 처음과 끝에 위치하도록 하고 비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프로토콜, 즉 통신 프로토콜에서의 세 가지 전송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각 방식별로 특징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어떠한 방식들인지 설명을 보시고 구분지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OSI 계층 참조 모델이 나오는데요. 이 OSI 7계층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7계층에 해당하는 부분들, 각 계층이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OSI 참조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방형 시스템의 상호 접속을 위한 참조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ISO에서 이 기존 컴퓨터 통신을 위한 구조 개발에 의해서 한생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즉, 서로 다른 컴퓨터나 정보 통신 시스템들 간의 연결, 그리고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기들 간에는 어떤 통신하는 방식들이 일치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일치시켜서 서로 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층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바랍니다. 이 OSI 계층은요. 참조 모델은 통신 기능을 7개 계층으로 분류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각 계층의 기능에 적합화된, 표준화된 서비스 정의와 그리고 프로토콜의 규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7개의 계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7개의 계층을 잠깐 살펴보시면 물리계층, 데이터링크계층, 네트워크계층, 전송계층, 세션계층, 그리고 표현계층, 응용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을 때의 목적은요. 이러한 7개의 계층을 구성했을 때의 목적은 시스템 간의 통신을 위한 표준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간의 통신을 방해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시스템의 내부 동작을 기술해야 하는 노력을 제거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OSI 7개층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계층에 대해서는 하는 역할도 여러분들이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그 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 이 7개층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위 계층이 물리계층이 되죠. 그래서 물리계층부터 데이터링크계층, 네트워크, 전송, 세션, 그리고 표현계층, 응용계층인데 시험 문제의 순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앞글자만 이렇게 따서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기억하시는 방법이고 가장 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편하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7개층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물리계층입니다. 자, 물리계층은요. 규격화되지 않은 비트 전송을 위한 물리적 전송 매체 기능을 정의한다. 그래서 기계적, 정기적, 기능적, 그리고 절차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곳이 물리적 계층이다라고 했고요. 자, 물리적 계층 인터페이스로는 이런 이런 표준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표준, RS-232C, 그리고 V 시리즈, 그리고 X 시리즈 같은 것들을 앞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셨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두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계층에서 사용되는 전송 매체를 사용해서 이웃한 통신기기 사이의 연결, 그리고 데이터 전송 기능과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데이터 동기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송수신 단발장치 간의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 보장이라든지 프레임 형식, 즉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내실 때의 그러한 프레임들, 단위가 되는 프레임 형식이나 순서, 그리고 전송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채널 제어와 접속 방식도 역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에러 검출과 정정도 데이터 링크 계층의 역할인데요. ARQ 방식,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던 방식이죠. ARQ를 이용한 에러 검출과 정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흐름을 제어하는 건 마찬가지로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HDLC 프로토콜이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신 프로토콜 중에서 HDLC 프로토콜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자, 이 네트워크 계층은 말 그대로 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 교환 기능을 제공하고요. 관리를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의 역할들은 먼저 시스템 접속 장비를 관리하고 패킷을 관리합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관리와 네트워크 어드레싱, 경로 배정, 자, 그리고 데이터그램 또는 가상 회선을 개선하는 것도 역시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죠. 자, 다음은 네 번째로 전송 계층입니다. 전송 계층은 다른 네트워크들의 종점 간의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류의 보공과 흐름의 제어를 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종점 간의 인식과 흐름 제어를 담당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중화와 그리고 역다중화, 네트워크 서비스 정보에 따라서 최적화를 결정한다. 즉, 어떠한 경로를 통할 것인지 네트워크 경로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에러 체크와 정정 역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세션 계층입니다. 세션 계층은 사용자와 그리고 전송 계층 간의 인터페이스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용자 계층과 그리고 전송 계층의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세션 계층인데요. 종점들 간의 기본적인 연결 서비스의 기능을 부과해서 실제 특성에 맞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션 계층은 연결 설정과 그리고 유지 및 종료가 주로 세션 계층에서 일어나는 역할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화 관리, 단방향이냐 반의 중이냐 전의 중이냐 하는 대화 관리와 그리고 메시지 전송과 수신, 강제 종료 및 재개식 이러한 것들을 세션 계층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표현 계층인데요. 이 표현 계층은 데이터 구문 그리고 네트워크 내에서 인식이 가능한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응용 계층으로부터 데이터 형식, 문자나 정수를 받아서 자신의 대등한 계층과 표현 형식에 관해서 협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데이터 구문들을 적정한 표현 형식으로 변경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 계층은 여러 종류의 구문 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의 재구성과 코드 변환, 구문 검색, 압축, 암호화 등등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응용 계층입니다. 이 응용 계층은 OSI 환경의 사용자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요. 즉, 사용자 바로 아래에 있는 사용자에게 가장 접근되어 있는 계층이 일곱 번째 해당하는 응용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응용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래 세 가지 보시면은 먼저 사용자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사소함을 이용을 할 수도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서비스로 X 시리즈 그리고 FTAM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OSI 7 계층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OSI 7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순서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각각의 계층들이 하는 역할들도 역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번 챕터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하셨던 것들 교재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표준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안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통신에 관련된 어떠한 규약들을 말하겠죠. 자, 이러한 규약들을 정하는 표준안 제정기구로서 가장 첫 번째로 먼저 ISO 들고 있죠. 자, ISO는 국제표준기관으로 이 기관에서 제정된 OSI는 표준 개방형 통신망에 대한 재반사항 규정에 대해서 방금 보셨던 이 OSI 계층에 관련된 구조는 ISO에서 제정한 그런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ITUT는 앞서서 여러분들이 몇 번 보셨던 V시리즈 그리고 X시리즈에 대한 권고안이 제정이 된 기관인데요. 전화전송이나 또는 전화교환 그리고 신호방법 등에 관한 권고안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V시리즈, X시리즈 표준 규정안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V시리즈는 아날로그 통신에서 사용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위한 권고안이다라고 했고요. 자, X시리즈는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위한 권고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시리즈, X시리즈가 ITUT의 가장 대표적인 권고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안씨입니다. 안씨는 미국의 표준안 제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관한 대표적 표준인 ASCII를 제정한 기관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ASCII 같은 경우에는 코드, 즉 문자라든지 이런 코드에 대한 그런 표준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씨 표준안은 대부분 IEEE와 EIA 같은 관계 그룹과 함께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EIA는요. 통신 조건의 표준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자제품 생산업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S232 접속규격과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RS435 접속규격을 제정한 기관이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관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참고적으로 보세요. 지금 기관별로 어떠한 표준안들을 제정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표준안 제정기구에 이어서 표준안에 대한 몇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V시리즈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 전화망을 이용을 한 데이터 전송용으로 수행하는 경우의 터미널 인터페이스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V시리즈는 뭐 V... 자, VD의 E4라든지 그리고 VE8 시리즈라든지 그리고 V4E 시리즈 이러한 것들이 V시리즈의 가장 대표적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개발된 인터페이스다라고 했죠.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 전송에 관련된 인터페이스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X시리즈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RS-231C는 단말과 그리고 해선 사이에서 이진 직렬 데이터, 그리고 제어 신호, 그리고 타이밍 신호 전송을 위한 그러한 규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ITUT에서 권고안을 제정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앞에서 보셨고요. 자, 그리고 표준안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실 부분이 바로 IEEE 시리즈입니다. 자, IEEE 802 표준 규격 시리즈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표준 규격 시리즈들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겠지만 다 일일이 외우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쭉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2.1은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OSI 참조 모델과의 관계나 그리고 통신망의 관리에 대한 규격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802.2는 논리 링크 제어 계층에 대한 규격을 그리고 802.3은 CSMA, CD 방식의 매체 액세스 제어 계층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광대역래는 802.7, 그리고 광섬유래는 802.8 이렇게 표준 규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셨는데요. 이 키워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 시리즈는 아날로그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X 시리즈는 디지털에 관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IEE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떠한 IEEE의 어떤 규격이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가장 좋겠지만 이거 다 일일이 외우지는 마시고 눈으로 좀 보시면서 익혀 두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쭉 학습을 하셨는데요. 통신 프로토콜에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프로토콜의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OSI 7 계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계층들이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통신 표준안을 제정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OSI 계층, 7 계층에 대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통신 프로토콜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